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예쁘고 깜찍한 여름용 장고난타의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사를 3개 벌 넣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 드렸고요. 밑단에는 낚시줄로 망사가 숨이 죽지 않도록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끝에는 또 스판크를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도 있지만 힘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안에는 또 샤지 2단을 넣어 드렸고요. 몸판에는 스판클로 만든 자수 원단 사용했고요. 팔은 시폰 원단으로 살이 살살 비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깨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뜨겠지요. 귀엽고 깜찍한 의상을 좋아하시는 분이 주문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고름은 굉장히 좁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살아 있듯이 이렇게 3마리 넣어 드렸습니다. 뒤쪽은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렸고요. 기장이 좀 긴 기장으로 준비를 했고 목은 짓을 넣지 않아 또 시원함을 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